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폭탄을 택배로 보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한밤중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어젯밤 11시 38분쯤 연세대에 폭탄을 보내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약 2시간 동안 연세대 공학관 4개동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